여러분 안녕하세요. 배대열의 세상만사 구독자 여러분. 이제 더위가 거의 지나갔다고 봐도 되겠죠? 말복이 어제 그저께였으니까요. 지금 그동안에 더위, 그 다음에 폭우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거기다가 코로나까지 또 새삼 연일 10만 명대를 우러내리고 있다는데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는지 정말 저는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전국을 쏟아지면서 또 해외를 오가면서 그런 것을 많이 느낍니다. 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간격이 자꾸 좁혀져야 될 건데 점점 더 멀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세상이 참 무서운 방향으로 자꾸 바뀌고 있는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오늘 우리 여러분들께 지금 9월 11일이 추석인데 이번 한가위를 맞이해 가지고 또 풍성한 선물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번에 저희 황금손에서 주로 황금손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위주로 물론 그 중에 일부는 황금손이 생산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다 황금손에서 생산하는 제품들 인기 제품들 그리고 과정에서 꼭 필요한 제품들만으로 저희가 상품을 구성을 했습니다. 먼저 상품 소개를 해드리자면요 지금 참 대단한 인기를 끌고 있죠 6.5kg짜리 고추장 하나가짐은요 이렇게 요즘 두 사람 가정 2인 가정 3인 가정에서는 이거 하나가짐은 거진 1년을 드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드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 매니아가 생겼는지 정말 황금손 작품 하나 잘 만들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고추장 드시면 하나의 단점이 다른 고추장을 드시지 못한대요 그것이 하나의 가장 큰 단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고추장 시중에서 우리가 지금 7만 5천원씩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게 순창해족순 감동고추장입니다 순창에서 만들어서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거 변함없는 베스트셀러죠 이 토지팜 재거리입니다 이게 미얀마에서 생산한 건데요 미얀마에서 원당을 가져와서 저희 한국에 있는 공장에서 다시 재가구 만듭니다 이거 한 병당 인터넷에서 지금 9만 9천원 정도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9만 9천원에 팔리고 있는 거 이거 한 병을 이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미국이나 유럽에 가보면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간장이 바로 이겁니다 일본 기꼬망 회사의 간장보다 공장보다 5배나 더 큰 공장 규모를 가지고 있고 무려 400년이 되어 있는 그런 양조 기술을 가진 중국 불산시에서 생산하고 있는 간장입니다 해천간장이라고 해산물이나 어떤 나물 무칠 때 볶을 때 아주 너무 맛있고 특히 회를 찍어 먹거나 낙지 같은 거 뭐 주꾸미 같은 거 이런 거 고추냉이라고 그러죠 같이 이것을 넣어서 먹으면 음식 맛을 한결 좋게 만듭니다 이거 15,000원짜리 한 병 여러분 한번 드셔보세요 조그만하게 수요가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저희가 생산한 건데요 순창해죽순 홍게 간장입니다 해죽순하고 토디팜제그리가 아주 많이 들어가 가지고요 맛이 환상적입니다 이거 뭐 국을 끓인다든지 나무를 또 묻히고 할 때 집에서 이거 써보니까 아이들까지도 맛을 알아보네요 너무 좋다고 이거 2만원씩 팔리고 있는 겁니다 이거 1.8리터짜리 해죽순홍게간장 이거 한통 이번에 지금 들어갔습니다 자 그리고 또요 많이 지금 소문이 났죠 우리 국수 정말 맛있다고 해죽순 보리국수 여기 한봉손 배대열 이 사람 얼굴도 나와 있습니다 발맹특허까지 받은 거고요 이 국수가 10인분입니다 10인분 이거 한 봉지 여러분께 1kg짜리 13,000원씩 팔리고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들께 이번 선물세트 구성에 양념으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저 배남 없는 또 아주 뭐 초 베스트셀러죠 이번에 반입된 겁니다 해죽순 해죽순 이거 그런데요 해죽순 제가 지난번에 인도네시아 걸 미얀마에서 사람을 못들어오게 하니까 인도네시아 걸 한번 써봤는데요 그거 해죽순 못쓰게 썼대요 아예 물도 흐러나지 않고 제가 검사를 의뢰해 봤더니 그 주성분인 폴리페논이 미얀마산 보다 10분의 1도 안 나와요 그리고 저희 황금손에서 생산하는 그 해죽순은 미얀마 중에서도 북쪽에서 생산하기 때문에 더 좋습니다 이거 여러분 이 해죽순 저희 거는 미얀마 중에서도 가장 북쪽에서 위도가 높은 데서 그러니까 일교차가 높고 일교차가 그러니까 크고 그리고 연교차라고 그럽니다 겨울하고 여름하고 그 기온 차이가 그 심한 곳에서 자란 것일수록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과 같은 거 일교차 연교차가 큰 지역일수록 단도가 좋고 그 성분이 맛이 좋아졌다는 거 다 아시잖아요 해죽수도 또 마찬가지더라고요 인도네시아 같은 데는 사철 기온 변화가 거의 없는데 미얀마 저희가 생산하는 지역에는 겨울철에 한 영상 15도 이하까지 내려가거든요 그리고 여름에는 40도 정도 올라가고 그런 데서 생산한 해죽순이 훨씬 더 맛있습니다 그리고 유효성분이 많고요 이거 이번에 새로 들어온 해죽순차 이거 다섯 봉지 넣었습니다 사실 이거 초기에 한 봉지에 5만원씩 받은 건데요 요즘 많이 보급밭 일상화 되어 가지고 저희가 도매로 2만원씩 2천원씩 내는 겁니다 이거 정말 한 봉지에 5만원씩 내더라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그 정도로 저희가 준비를 한 거거든요 이거 다섯 봉지 가지만 웬만한 가정에서는 1년 드실 수 있습니다 이걸 끓여 가지고요 이렇게 쓰십시오 밥을 지을 때 이 끓여서 이 물로 밥을 밥물로 사용해 보세요 밥이 맛이 환상적입니다 그리고요 국을 끓일 때 찌개를 할 때 생선찌개 같은 거 갈치조림 같은 거 할 때 이런 너무 비린내가요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머리 감을 때도 이거 쓰시고요 이거 쓰시고 이걸로 진하게 끓여 가지고 발을 쓰세요 발 씻는 데 쓰세요 뭐 좀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항상 주인공은 마지막에 등장하죠 이번에 제가 통 크게 하나 한번 쏩니다 이거 발효 해죽순 발효신단 이거요 정말 그 주변에 어려운 난치병을 앓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 꼭 써서 알려드리세요 이거 코로나도 예방하고 그 다음에 아주 난치병 그런 난치병 환자들이 이걸 드시고 나은 분들이 참 많거든요 이게 여드름 같은 거 있는 분들도 다 그냥 사라져 버리고 그냥 심지어 뇌졸중이나 뇌출혈 이런 거 있는 분들도 아주 좋고 무엇보다도 이걸 드시면 피부가 아주 좋아져 버려요 피부가 이거 한병에 지금 인터넷에서 5만원 정도에 팔고 있습니다 4병을 넣었습니다 이번에 통 크게 제가 우리 항공손을 더 빛나게 만든 것이 바로 이거 발효신단입니다 해죽순 발효신단 이거 4병 20만원어치 넣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두 이제 한 종류 두 종류 세 종류 네 종류 다섯 일곱 일곱종류 이걸 아까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요 한 53만 2천 은 택배비까지 하니까 약한 54만원 정도 들어요 이런 엄청난 양을 여러분들께 이번에 선물 세트로 구성을 해서 한가위 선물로 저희가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거요 가격 그렇게 많이 닿지 않겠습니다 황금손 이거 돈 벌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진짜 세상 사람들 많은 분들이 이거 어려움에서 벗어나시라고 14만 9천원 택배비 6천원 포함해서 14만 9천원에 여러분들께 제가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다만 이번 추석 선물 세트는 본사에서는 전혀 판매를 하지 않습니다 본사에서는 주문을 받지 않습니다 이번에 이거 2천 세트 주문 준비를 했는데요 본사에서는 주문 받지 않으니까 본사에 전화하지 마시고 제가 이 영상의 후반부에 제가 다시 그러니까 우리 지점 지사 그 다음에 대리점 지사와 대리점에서만 주문을 하니까 그 지사와 대리점 그분들한테 여러분들 많이 좀 주문을 해 주세요 이렇게 쭉 펼쳐 보시면 그 지사와 대리점이 어디에 있는지 쭉 나오거든요 지역까지 민기를 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지사와 대리점으로 주문해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께 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송은 저희 회사에서 본사에서 모두 발송을 합니다만 주문은 지사와 대리점으로 해 주시면 동일한 가격에 14만 9천 원 본사에서는 인력이 없었어도 지금 주문을 못 받지만 이거 포장 작업하고 하느라고 너무 바빠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상품을 보급만 할테니깐 지사 대리점 들 귀 좀 살려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지사장님들 대리점 장님들 께서는 많은 영상을 이웃들에게 낳고 낳으셔 가지고 이 영상으로 하여금 주문이 좀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좀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보답하는 길은 여러분들 다 같이 상생하는 길이라고 믿기 때문에 제가 이런 통큰 전략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8월 24일날 미얀마에 갔다가 9월 1일날 다시 들어올 겁니다 추석 세고나면 해죽순 땅콩 과자도 들어오고요 토디팜 제그리 파우더도 들어오고 우렁이는 현지 사정에서 지금 현지 그 방군들하고 전투가 벌어져 가지고 지금 생산이 중단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여러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추석 뭐 코로나에다가 또 여러 수제에다가 수해를 피해를 당하신 분들 또 그 다음에 경기 여러가지 침체되어 가지고 고생하시는 분들 많겠지만은 행복한 그런 한가위가 되시기 바랍니다 한금손 정말 여러분들께 성심성의껏 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국의 주 한금손지사와 대리점 연락처입니다 편의상 010 과 존칭은 생략하고 안내드립니다 애창근님 서울종로 4744 6003 허지나 서울 동부 7551 2643 김미라 서울 남부 7779 3334 장수진 서울 양천 3253 0852 김재환 서울 서부 5282 8303 김민정 서울 송파 2200 2200 1705 신두한 서울 강남 36966 118 김주영 서울 갱동시장 8784 5855 구항모 서울 성동 336 368 3819 이해주 서울 성북 6261 5100 안영규 서울 중랑 3260 5016 양성복 서울 강서 3889 2552 김영섭 서울 강동 8244 6448 김보경 인천 남동구 9629 3589 이성희 7709 7010 최윤령 인천 송도 2071 3577 한성심 경기 성남 2682 2825 고수남 경기부천 5920 2425 오균면 경기부천 3778 7665 김화영 경기 일산 7392 3378 홍병길 경기 포천 321800 67 김순애 경기가평 5892 9758 한택수 강원춘천 7572 3103 원주연 강원 홍천 3077 3561 이상원 대전 5436 8259 안현서 대전 5143 3213 윤인선 세종시 5738 4377 구본설 충남 당진 7124 4304 이대겸 충북 청주 9104 2422 정남경 충북 충주 3578 5090 정성일 전주 9554 2091 박지원 박지원 전주 7556 7170 유성한 전주 3462 0304 김성중 익산 5566 3282 김행기 광주 8409 7993 주경자 광주 4613 8010 배정환 전남 화순 3605 5053 추덕수 전남 순천 35970 855 조옥주 전남 구례 9372 8618 유지엽 전남 영광 3891 8048 최근홍 대구 66850 136 안재만 대구 5040 4778 이재철 대구 5616 3844 김은중 대구 5925 8273 갱년성 대구 343 443 443 18 이상만 경북포항 7740 4800 의정분 경북구미 3549 1334 배성요 경북구미 2030 6776 김연주 경북 상주 40 36 6340 이종하 경북문경 3530 7775 강주연 부산 해운대 7651 4134 성해수 부산 부산 2413 1246 이종년부산 7237 6200 김신 부산 4472 8538 유치원 울산 8339 5967 강용이 강용이 경남 창원 5566 2721 강홍수 경남 고성 24723 004 김명임 제주 4222 9601 손광명 제주 7611 9525 혹시라도 명단에서 누락된 주식회사 황금손 지사장님과 대리점장님들께서는 연락 주십시오. 신속하게 반영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